시작하는 때 댄스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댄스 동아리 들어갔다가 그 나이때는 언니들 입고 이제 언니들 위주로 돌아갔는데 언니들 입고 그렇게 섹시한 걸 하고 싶어해요. 이제 그래가지고 흰색 와이셔츠에 14cm 힐에 14cm를 쉴 수가 있는 거였어? 아니 나는 처음 춤을 배우는데 거기 중학교 동아리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첫 축제 준비부터 14cm 힐을 사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고 흰색 와이셔츠에 무슨 검정색 바지, 약간 검정색 반바지인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체어 댄스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쳐가지고 춤을 처음 배웠으니까 못 쳐가지고 체어 댄스는 안 추고 좀 덜 섹시한 그런 체어 없이 추는 안무가 있었는데 그런 거 추고 그 뒤로 나는 진짜 안 맞는다. 나는 댄스 동아리 안 맞네. 이러고 2학년 때 바로 탈퇴. 바로 탈퇴하고 다른 거였어. 그래서 끝나기 짧은 거였어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